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분 간을 2분간 2분간 3분간 3분간 5분간 6분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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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만들. 진지하게. 눈사랑 cops. 눈사랑 무언가. 눈사랑 무언가. 진지하게. 한 번 쥐어줘야지 아빠, 아빠 풀이랑 떡볶이랑 섞여도 예쁘다, 그렇지? 파야, 파 뭔가 예쁘다, 풀같은거지? 이것도 국물 떡볶이 아빵도 떡볶이 밑으로 이렇게 잡아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 뜯어들면 이거? 이거? 어 됐어 이거 이렇게 해서 아 너무 미쳐봐 아, 모기, 모기인가 봐 오뎅이 양이 너무 많은데 오뎅은 반만 낼까? 손이 넣고 싶은만큼은 손이 넣고 싶은만큼은 어 어? 응? 너? 응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아냐아냐, 거기서 봐봐 너? 어, 손이 넣고 싶은만큼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종류에도 골고루 넣어서 하나? 다 먹을 수 있어 이건 뭐야? 아, 이거 어묵탕 이거 스프네 됐다 나 어묵걸로 안 먹어 어묵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두고기인데 이게 밥두고기로 못둬까? 좋은데 아 아 아 만남 부끄러지는 아 그럼 나는데 뭐 아참 아참 이거 나 긴 사람 너가 아아 긴 사람 긴 사람 너? 아참 저 뭐지? 아님? 아님? 아아 아아 학생들은 이곳에 방문하는 곳곳으로 둔 도둑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또 먹을 수 있을까? 뭐 있냐? 너무 예쁘지? 아빠 잠깐만! 네 어묵 진짜 몰라 이거 어묵 소프 어묵 소프는 먹을까? 오랭통을 넣으면 맛있겠다 어묵 소프 먹을까? 날끔만 조금만 넣어보자 소프 어 이거 안먹는거야? 어 어묵, 스토리 된거 같은데? 살짝 근데 좀 어묵, 스토리 안 좋아해 똑같이 다리 안되지 왜 안뜨거워? 맑은ytt 뜨거워? 뜨거운데? 아, 나 뭐가? 나 먹고 싶었잖아. 아니, 이것을 써놔. 이렇게 해서 닭바닥에 따야지, 목운소. 닭바닥을 먹고 이제 씨를 딱 먹었거든. 아, 진짜 찍은 거 아니야, 근데?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드세요. 아, 기쁘해. 바로 파김 말고. 아, 여기 하나 있는데. 아, 기쁘해. 너 따라있지? 아, 기쁘해. 바로 파김 말고. 아, 여기. 근데 이제 먹자, 아빠. 네. 오목포포 넣으면 안 돼? 그럼 오른편 맛이나, 이거야? 그래도 쪼금 나와봐. 와봐, 파리 파리. 오, 아, 부모. 어, 아빠. 오목포포구. 아, 남부오고먹고. 아, 나 먹어봤어, 아빠. 나 먹어봤어, 아빠. 나 못 먹었네. 나 아까 먹어 봤는데, 아빠. 응? 난 어디 잘라 보셨어? 나 오목 시도 하는데, 아빠. 그래도 고구만 먹어보면서 아빠가 잘 먹어요 나머지는 아빠가 잘 먹어요 아빠는 떡볶이 키우러요 아빠 떡볶이 진짜 하얀 만들어 cekt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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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놔 reck случа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이거 이거 좀 더 넣어 여기 조금만 넣어 여기 관이 안되지 그래 손으로 만들어볼까? 그냥 넣어봐 너무 좋네 진짜 맛없으면 좋더라 조금 넣어봐 너무 좋더라 이렇게 넣어봐 여기다가 놓고 가 그냥 넣어봐 일단 넣어봐 내가 먼저 먹어볼게 조금씩 한 번 더 먹어야겠네 아, 지금 다 먹네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쯔들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죠? 아, 쯔들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죠? 아, 쯔들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죠? 응 아, 쯔들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죠? 이거 안먹을래 이거 먹을거는 여기다 이거 만져? 안돼 안먹어? 딱좋아? 여기꺼? 여기 없나? 여기 alt관들은 아이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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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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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Jacqueline에 예전의 나는 이럴 네네 오늘은 아, 이거 아빠가 짤 수 있는거지? 그거는 정할 것 같은데? 우와 예수 형이 닫고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고맙다 우와 잘 짤 오네 네 아빠 똥 싹쓸자 똥 싹쓸자 남으면 강아지가 따뜻해주면 그러자 빨리 먹고싶다 엄마한테 뭐라고 엄마한테 뿐이야 뭐하래 엄마 진짜 맛있어 엄마가 나 봄살과 깔고 아빠 보내줄게 진짜 맛있어 핸드폴로 보내 거야? 우리 양념이 꽤 있어가지고 오아 아흐 어 아흐 오오 아 alı다 뭔가 월요일까봐 그냥 월요일까봐 월요일까봐 와사비 넣으면 나 못먹어 와사비 안 넣으면 먹어야지 엄마 너도 안 넣어줄까? 몰라, 나도 빨리 빨리 이제 남은 어딜 줄 알았고 다 selv 다른 건 이 오랫동안 나tan 빠진 Skin hij 진짜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시죠? 진짜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시죠? 밥 먹어 여기 넣어 밥 남았네 아빠 혼자 먹어야지 아빠 혼자 먹어야지 아빠 혼자 먹어야지 아빠 얘기하자 응 응 선아 응 귀신이다 뭐 보고 있어 맛있어 맛있어 Buddha 요즘 더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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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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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오래간다 새 과일 세상에서 가장 수상한 과일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중국 공주 중국 공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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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너가 배에 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장봉도. 이거 아빠가 기념 선물로 사준게. 배찌 날 수 있지? 응, 봐봐. 날 수 있어, 가방에. 배찌 이거 내 안에. 아빠도 김치면, 선이도 김치면. 아빠 봐봐. 라면 다 먹어야 돼. 여기서 먹자. 앉아. 여기서 먹을까? 여기서 먹을까? 여기서 먹을까? 어? 등에서 한번 찍어버렸네. 여기서 먹을까? 이제는 항상 살려줘야 돼. delta delta. 지마가 기다려줘. 씨.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